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밀려 내려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하다 또는 놀랍다 예상 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다우존스나 나스닥 양시장 모두 밀려 내려갔다는 것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저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단기 반등은 있을 것 같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꼬리 없는 은봉이라고 예전에 제가 역발상 투자를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지 않으면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꼬리가 있긴 한데 거의 없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저가가 1.76% 종가가 1.76% 꼬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꼬리가 있어 보이긴 하나 없는 이런 상태가 다음날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단기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여기도 앞에도 있죠. 여기도 꼬리가 없이 떨어졌다가 꼬리를 위쪽으로 반등이 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없이 떨어지면 단기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대세를 거스르는 상승을 만들지는 않더라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여기도 미국 선물 시장을 보면서 반등이 나가는 거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2600포인트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600포인트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일 거예요. 차트 그림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서서히 밀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단기 반등 조금 주고 밀리지 않을까 밀린다 하더라도 그냥 뺄 것 같진 않고 단기 반등 한번 주고 내려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현금화할 수 있다면 현금화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냥 현금화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결국 지금은 주가가 때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거래량의 주범은 누군가 역시 개인이죠. 개인들은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제가 무료 강연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떨어지면 산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추가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관점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조금 투자를 올바르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관망의 관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왕이면은 수익 나오고 있는 것들은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물론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도할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매도는 못하니까 결국 가지고 가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시장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또 품절주가 급등 나오거나 또 별로 좋아 보이는 종목이 급등 나오진 않았어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간 급등 나오고 상한가 들어간 게 보여지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고려산업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시금료 관련 중에서 이렇게 좀 중소형주들 제가 오늘 고점 만들 것 같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빠져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한일사료 이런 거 막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팜스토리 역시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기를 그리고 물리지 않으셨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뭐 신기하죠? 제가 말해놓고도 여러분들 신기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급등하다 보면은 이상한 잡주까지 급등이 올라오고 너무 오바스럽게 올라오면은 거기가 끝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경험과 약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음에 시간이 지나간다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궁금한데 보통은 이런 게 올라오다 보면은 고점, 고지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을 때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급등주를 가지고만 가는 게 장땡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NS를 볼 텐데요. 골드 NS 역시나 이제 거래 정지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점상한가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8, 9천원 정도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까지는 저도 뭐 확답을 드리거나 확실히 뭔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매매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격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싸게 샀다가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줘야 탈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올라오는 김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건 물려있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지 올라왔을 때 사는 입장에서는 물려있는 사람들은 탈출했지만 뒤에 사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물려있는 사람들은 탈출하길 바라는 바지만 이 종목을 이제 신규 배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이 안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살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사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탈출을 못해서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SE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GSE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도시가스, CNG 뭐 이런 것들 충전소 운영하고 충전 관련 기업으로 올라오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에너지 관련 주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있다 라고 하니까 가스 관련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급등이다. 당승세다 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흔들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흔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물량을 뺏기 위해서 흔든다 라는 것은 여기서 사가지고 또 끌어올린다 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바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세력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흔드는 건 아래쪽에 샀던 것들을 팔아내기 위해서 흔든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들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이제는 오늘 상승을 통해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의 구간인 것 같아요. 흔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GSE는 위쪽에 흔들고 있다면 얘는 이렇게 약간 밀려서 흔들고 있지만 힘이 그만큼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GSE가 추가 상승이 조금 가능한다 하더라도 얘는 상승이 조금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14,000원, 15,000원대에서는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중앙에너지, SNH, 에너지, 화학, 한국 흥구, 석유, 극동유화 등등. 인천 도시가스도 있고요. 대성산업, 경동도시가스 이렇게 가스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약간 이것도 일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사실 가스 관련주는 그냥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 고려산업이라든가 많이 커 이런 것들을 잡았다가 괜히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역발상 투자를 꾸준히 보셨다면 제가 사지마라 경고도 했고 오늘이 고점이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올라왔다가 빠질 거는 같으나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식량 관련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긴 한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주들도 급등 나왔다가 뺐다가 막 흔들다가 다시 급등 나오고 하잖아요. 얘들도 뺐다가 이렇게 막 흔들다가 급등은 다시 나올 수는 있어가지고 물려계셨다라고 하면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조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탈출하는 걸 목표로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들 힘든 장인데 힘들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질 건 예상하고 있었고 관망만 했으면 힘들 게 하나도 없는데 관망하지 않았다면 힘든 장세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했냐에 따라서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조금 안 힘든 그런 장세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갈리는 장세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2600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투자의 은연진 명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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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s panda